아아 숨어 버티고 있어 I'm on Elevator 당신의 형아에게 투표하세요 형아 뉴스 탈북이 형아 뉴스 탈북이 그 화려한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스테이크즈 여러분 그 소문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다 소문난 우리 막내 아이엔의 더 쿨하면서요 네 얘는 일단 웃는게 너무 이뻐서 진짜 보고 있으면 제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순수가 일단 제일 크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볼 때마다 뭔가 되게 기뻐요. 그냥 모든 게 매력 덩어리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아예 성질의 따뜻함을 느꼈을 때 언제 이렇게 따뜻함을 느꼈어요? 아, 나 챙겨주는구나. 항상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좀 많이 챙겨줘서 한이 형은 신발을 사줬어요. 20만 원짜리다. 리크 형은 레고를 또 사줬고 레고를! 찬이 형은 또 무선 이어폰을 사주고 현진이 형은 막 인형을 사주고 우진이 형은 치킨을 되게 많이 사주고 리노 형은 밥을 진짜 많이 사줘요. 제가 평소에 정말 많이 사줬어요. 승빈이 형! 승빈이 형이요? 모르겠어요. 승빈이 형이요? 모르겠어요. 승빈이 형은 사진 찍어주잖아! 사줘, 나 좀. 근데 아까 승빈 씨가 막내들 얘기하니까 할 말 없다고. 근데 사진 많이 찍어주잖아. 마지막 장빈이 형은? 장빈이 형은 모르겠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이엔의 최고의 형아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4단 평가 형아 순위 발표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7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영화누스 8곡이. 7위는요? 7위는요? 네! 리노 형입니다. 우와! 리노 형입니다. 이야, 축하하다. 야, 그렇게 많이 밥 사줘요? 뭔데? 밥을 그렇게 사줬는데? 그러니까. 아, 승빈이 형, 창빈이는 밥 안 사줬다고 그랬는데. 이유는 듣지 말자고. 그래야 국민이 그렇게 두꺼운 할 거야. 계속해서 6위 나갑니다. 승빈이 형입니다. 흔진이 형입니다. 우진이 형입니다. 자, 이제 1차 투표. 어, 이제 하나. 저기 저거 이제 의자에 앉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형 이게 비싼 선물만 해준 사람들인데. 20만 원짜리 신발. 그 다음에 뭐였지? 레고. 레고. 그리고 무손이었고. 아, 맞아. 8등이 있구나, 저기. 그 와중에 장빈 씨가 약간 지금 표정을 안 좋아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장빈 씨도 혹시 1등일 수 있어요? 3위 발표합니다. 3위는? 3위! 장빈이 형입니다. 0. 장빈이 형입니다. 0. 장빈이 형입니다. 나? 4호ņ을 뜯지. 5호ņ을 뜯지. 3호. 야, 형 저작권에 들어갔어. 저작권에 들어갔어. 누구인줄 알 것 같아. 누구인지 알 것 같아. 나, 나도 들어왔어요. 1위 갈까요? 어 2위 가야죠? 1위? 2위는요. 이게. 모르겠다 진짜. 한이형입니다. 한이형입니다. 와아!!! 악이 너무 좋아한다 뭐야 뭐야 왜 지금 예상 외로운 거 같은데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1위 발표해주세요 1위는? 호주 시드니에 사는? 어! 두 분 다! 재밌다 필릭스입니다 필릭스입니다 아! 필릭스! 뭐야! 이 필릭스 뭐야! 골지야 골지! 자, 좋아. 유선 이어폰을 사줬던! 좋아. What happened? I don't know! 이현이는 유선 이어폰 좋아해.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평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발산 시간인데요. 우리 형아들, 어떤 걸 준비하셨죠? 아, 형, 뭐 준비한 거 없어요? 준비는 없어요. 자, 아이, 아이, 잠깐만요. 할인을 계속 가져가면 따져야 해요, 잠시만요. 아, 당연히 준비한 게 있지. 어떤 걸 준비했나요? 저희 스리라차가 프리스타일 랩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듣고 손에 변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Let's get it, drop the piece!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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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오늘 춤 잘생겼어요. 오! 오케이. I am, I am, I am. 이 땅 형이 미안해. 그 동안 또 잔소리. 널 사랑해서 그래. 막내, 막내, 막내. 오늘부터 행님. 지금 이 순간부터. 행님이래 불러줄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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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가, 회가! 회가, 회가, 회가! 하늘, 하늘. Yeah, alright, alright, 내가 올해는 20만 원짜리 신발을 사두지. 하지만 내년을 기대, 30만 원짜리가 네 바를 있을 테니. Let's think about it, 그 다음 년은 얼마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상하고 난 이 위로 뽑아주지. Let's get it! 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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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 진짜! 스트레이크 메인 래퍼 취향 빈? 랩은 빠르게 하는 게 다가 아니야 에이! 아이엔, 이열엔, 노스엔 오겨! 노스엔! 얼굴에 있는 거 다 이쁜 우리 이 애니 아이엔 말고 어른 엔 에이! 오 마이갓! 모르겠는데? 아 이 애니 만족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마무리로 오케이, 뚫이라차 언제나 너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기죽지만 언제나 너의 사랑에서 가는 말이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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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혹시라도 삐치며 처음이 용된 하트 말에 그냥 한 번 딱 형,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재미있어 오늘 중간에 너 완전고 오케이, 렛츠 앤, 렛츠 겟 렛츠 겟 렛츠 겟 렛츠 겟 오늘 너무 즐겨와 yeah, yeah everybody make the noise 예이! 와, 진짜 잘 왔어 마음의 변화가 있었나요? 어깨, 다 ahí 저는 저는 한이 형을 어 한이 형을 1등 자리로 와우 와우 야 내년에 기대해 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블랙스 씨가 2위로 내려가고요 장빈 씨가 3위로입니다 또 있습니까 면동이? 네 있습니다 오케이 누구? 창빈이 형 내기 있잖아요 랩을 했는데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밑으로? 에이 형 떨어졌다 어딨어 걱정됐어 창빈이 형과 아 뭔데 긴장되냐 창빈이 형과 창빈이 형과 찬이 형과 찬이 형 찬이 형과 찬이 형과 찬이 형 찬이 형과 찬이 형과 찬이 형 광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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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위로 8위 slides 몰라요 창비 씨 창비 씨 일단은 그렇게 바꾸고 다시 4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닌기 밑에다. 좋아요, 자, 다음 순서 넘어갑니다. 네. 너무 좋다. 어떤 분이 또 준비를 하셨나요? 저와 승민이가 헌정 노래를 바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려 발사하는 것 봐. 아! 이! 엔! 아, 이.. 이은이 형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 It's I am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I am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I am It's I am love 하늘 아래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 It's I am life I am day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텐데 It's I am life I am day 내 곁에서 머물러줘 I am my love I am my heart It's I am life I am life It's I am life I am life It's my life It's I am life 이 형은 싫어한단 말이야. 이 막내가 형들의 기억들였다, 기억들였다 하네. 승민이 형과 승민이 형! 찬이 형의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찬이 형의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박찬 씨, 승민 씨가 3위로 올라갑니다. 박찬 씨는 6위로. 갑자기 6위로 떨어졌어요. 잘 가라. 잘 가라. 이유가 있나요? 조금 더 마음이 와 닿았어요. 진짜 마음이. 우진이 형과 오! 우진이 올라가나요? 필립스 형이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필립스 형이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2위로! 2위로! 2위로 올라갑니다. 우진이 2위로 올라갑니다. 우진이 2위로 올라갑니다.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현진 씨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뭐야? 4위에 있고 5위. 근데 상빈 씨는 랩을 했는데 왜 8위에 있는 걸까요? 이거 너무 부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 헌정 랩을 했는데 창빈이 형 랩 좋았어요. 오케이. 하지만 더 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네? 춤으로 합니다. 오오오! 선정 댄스를 준비하셨습니까? 이행이 형을 네. 이행이 형! 유혹해 볼게요. 자! 오오 예아! 오오! 왜 이렇게 소리야? 왔다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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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이구이구이. 왔다 왔다 왔다. 야, 그런 거 안 좋아해. 야, 그런 거. 야, 너무 센 거 아니냐? 나왔다 나왔다! 아, 너무 센다. 아, 너무 센다. 아, 너무 센다. 아, 너무 센다. 아, 미성년자야. 미성년자야. 미성년! 뭐 해야 돼? 이 노래로 뭐 해야 돼? 갑자기 이런 노래를? 카메라 쪽 보고 한 명씩. 먼저 한 명씩. 어, 리로가자, 리로가자. 리로가자, 리로가자. 리로가자, 리로가자. 자, 현지 씨 먼저 카메라를 하고 오는 걸로. 미성년자야. 시대석 30분! 진짜 잘 인다 징어. 어, 자기만 있어. 안 받아, 안 받아요! 안 잡아! 아, 내가 hits! 잠 mais, 잠 mais. 물센, 물센. 고마워! 주 오, 리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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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노! 아! 어, 잡혀줘! 잡혀줘! 잡혀준다! 언니 입고 있던 잡퍼를 오케이, 마지막! 색다른 거, 색다른 거, 색다른 거! 맞아, 필릭스! 아, 웃겨! 아, 아예 좋아한다, 아예 좋아한다! 귀엽게! 상한다, 상한다! 허리, 허리, 허리! 이야, 어머마해지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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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지금 모두 손가락을 반지 thrust으로 세고 있다! 이제 아 예.. 디 sepertiеж이 올 때는 맨선으로 왔는데 아예 너 해볼만한 장사다! 아 예 너 해볼만한 장사다! 이때부터 플렉스야! 대단하다 진짜! 선icos 있습니다! με돋아 Pittsburgh 있습니다! 하! 아아.. 암 довольно corridor 건 에딳이 현진이 연구단과 선호 뭐 touch 이런식은. 이제 올라가나? 한이 형이 자리로 바꾸겠습니다. 한이 형이 자리로 바꾸겠습니다. 형님! 형님! 한씨가 내려오는 거군요, 이렇게. 한씨 30만 원, 10만 원, 30만 원짜리. 3만 원짜리도 안 줘. 어? 그렇군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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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3만 원짜리 안 준다고 했어, 너한테. 자, 또 변동 있습니까? 있습니다. 드디어 장면 올라오나요? 장미리 형과. 장미리 형과. 야, 저 목걸이 올라온다. 리노 형의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리노 지금 춤을 췄는데. 왜냐면 아까 점퍼를 줬다가 저를 뺏어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건가요? 아, 아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뭐요? 초반에 너무 야하지 않았나. 아, 이현이 19살이야. 이현이야. 이현이가 받아들이기엔 부담스럽지. 네. 일단은 1차.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들이 봤는데요. 자, 지금 현재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순위가 휙휙 바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최종 순위를 위한 결정사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아이엔이란. 아이엔이란. 그냥 거심탄회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유롭게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센스 있는 것과. 센스 있는 것. 진심이랑 좀 더 좋아합니다. 진정성이다. 우진이 제일 고민한다. 우와, 쉽지 않아. 심판을 들어 주세요. 따라딘, 따라딘. 진짜 스타일이 다 다르다, 지금. 자, 창bun 씨, 이현이 말씀해 주세요. 저부터요? 나에게 아이엔이란. 예. 인생의 반쪽입니다. 반쪽밖에 안돼? 진짜 저런 뜻이 있는데. 반쪽밖에 안돼? 난 전부인데. 난 아이엔이. 반쪽은 뭐야? 이거 다 채울래요. 나의 아이엔이란 전부다. 아, 쉬워야겠다. 바람이 불어온다. 이제 봄이 오는 걸까? 아니다. 아이엔이 내게 다가오는 듯하다. 꽃향기와 향긋한 봄의 향이 나는 걸까? 아니다. 너의 숨결이 내게 다가오는 듯하다. 아이엔, 따뜻한 너의 목소리에 사랑을 느낄다. 진짜 말 잘한다. 나에게 아이엔이란? 치킨 것 같은데? 치킨 것 같은데? 이걸 해야 할까? 저는 다 준 겁니다. 제 전부 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을 때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제 전부 준 겁니다. 나에게 아이엔이란? 가족, 형제, 학교 가는 길 짝꿍, 친동생, 귀염둥이, 비타민, 활력소. 다 필요 없고 넌 그냥 내 거야. 사랑한다. 연기까지 해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 파리에서 올라올 수 있을지. 근데 약간 비주얼만 봐서는 파리 느낌도 들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렇죠. 그냥 난 네가 이걸 보고 웃었으면 그걸로 되겠지. 지금 따라한 것 같은데, 현진 씨가? 도전할 것 같은데? 도전할 것 같은데? 자, 도절래. 아, 뭐야. 자, 이렇게 해서 형아도스 802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최종 순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7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춤, 노래, 댄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실력으로 저를 사로잡은 형입니다. 7위가? 7위. 7위. 찬이 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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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아주 꿀입니다. 어? 어떡해. 다 꿀인데?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아, 나네. 난데? 예, 예. 아, 나네. 난데? 예, 예. 자, 오이는? 필릭스 형입니다. 아아. 필릭스 형입니다. 아아. 진짜 작았어. 그래도 5위면. 예. 아, 지금. 5개 남았어요. 자, 이제 하위권은 나왔고요. 이제. 3위 갑니다. 엄청난 형입니다. 오. 정말 멋있어요. 보고만 있어도 멋있어요. 오. 찬빈 형입니다. 찬빈 형입니다. 오. 찬빈 형입니다. 오. 완전 나갔다. 아, 진짜. 오. 7위에서 올라왔어. 7위에서. 5위에 뭐 딱 보이는 거 맞다. 별거 아니구만. 자, 이제 3위. 잘 빼주세요. 3위. 랩, 춤, 노래, 못하는 거 하나 분들. 현진이 형입니다. 현진 씨가 최종. 3위입니다. 3위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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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위는요? 1위는요? 정말 대단한 형입니다. 지금 다 멈춰나요? 승민이 형입니다. 승민 씨. 씨, 아. 음. 2위. 1위를 누렀었는데. 2위. 1위가 승민 씨, 3개나에서 내려봤어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아이언 씨. 네. 1위. 영웅 1위! 발표해 주세요! 자! 자자자자! 혀 뉴스! 802! 너무 떨려! INA! 최고의 혀는 누구일지? 이제 발표가 됩니다! 리노 대 우신! 우신 대 리노! 과연 그 1위는 누구일지? 추가라이더! 혀 뉴스 802! 그... 1위를! 47초 뒤에! 아하하하하하하하 47초 뒤에! 아하하하하하하하 아니지! 자! 인정! 저에 대한 애정을 오늘 많이 주셨던데? 오! 오! 우진이 형입니다! 우진이 형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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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인정하겠어! 오! 오! 괜찮아요! 만지 주세요! 예! 아 또 착해요! 또 뜬해주네요! 또! 아 너무 힘내야! 너무하네! 오! 여기 앉아있으라 그러는가! 하하하하 마지막으로 아이 형들에게 한 말씀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줬는데!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들! 네! 제가 이렇게도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오! 됐다! 감사합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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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